루피의 인턴 일기 갓생살기 리스트 그래 루피야,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갓생 한번 살아보는 거야! 3번 미라클 모닝 실패 딱! 3바퀴만 뛰자! 3바퀴만! 출발! 오, 오늘 운동을 해야 할까? 떡볶이가 날 부르잖아 이번 다이어트 실패 맛있어! 이것만 다 먹고, 공부 조금 하고 잔다 내가 침대가 너무 푹신해 보이는데 내일 할까? 결국 1번 자기계발까지 실패 이게 바로 갓생이지, 뽀! 띠웅! 전망 눈빛! 1번 자기계발까지 5번 자기계발 5번 자기계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